어떻게 하면 좀 이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? 일단 할 것은 해야 되겠죠.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높은, 즉 집값 대비 전세가가 높은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런데 신축 빌라니까 시사가 없지 않느냐, 발품 팔아야죠. 주변 동네 다 가면서 비슷한 면적 찾아서 진짜 시세가 어떻게 돼요,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아주 기본이기는 한데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. 보시면 이제 값구, 을구에 보면 대출은 어떻게 돼 있는지, 집주인에 대한 것들, 또 과거의 매매 이력,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수상적은 점을 분명히 파악할 수가 있고요. 이게 이제 부동산까지, 부동산 사장님까지 연계되면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. 저 세모녀 같은 경우에는 윗집도 세모녀고, 밑에 집도 세모녀고, 다 신축 빌라가 세모녀라고 하면 뭔가 이상하죠. 그래, 인심을 신뢰하는. 인심하고. 이렇게 조금만 수상을 해보는데 거의 50채, 100채를 소유하고 있다. 이때는 많이 이상하니까요. 꼭 등기부등본에서 여러 가지 좀 확인하시고요. 세 번째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입니다. 일단 가입이 되는 게 중요하고, 그 집이 가입이 될까 안 될까도 좀 파악을 해보신다면 최소한의 방지책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는 이 보증보험의 집주인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. 네, 의무가입이고요. 8월 18일부터는 집주인도 전세 액수의 75%를 부담해야 되니까요.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한결 부담을 덜었는데, 특히 가입,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10% 이나의 과태료, 또 상한사 3천만 원을 받기 때문에 많은 집주인들이 가입한다고 하는데. 그런데 잘 보시면 이렇게 깡통 전세는 아예 보증보험 회사에서 안 받아줍니다. 그러면 제도가 있어도 나는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전세보증보험 가입되는 곳에서 전세를 얻는 또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.